재미있는 영상 하나로 누구나 1,800만원 상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올포원 펀챌린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포원 펀챌린지는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영상 한개로 상금을 무려 1,800만원을 주고 추가로 또 1억 8천만원까지 주는 초대형 챌린지 바로 올포원 펀챌린지입니다. 펀비어킹, 돼지대첩, 족슐랭, 빨강다람쥐를 활용하여 재미있는 영상을 롱폼 혹은 쇼폼 중 선택하여 만든 후 올포원 펀TV에 제출하면 참가 완료 100% 조회수 집계를 통해 매월 1등 1천만원, 2등 500만원, 3등 300만원을 시상하여 추가로 연무적 조회수 집계를 통해 1등 1억원, 2등 5천만원, 3등 3천만원을 추가 시상하여 영상 하나로 진짜 1억 8천만원을 시상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영상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어준 재미있는 수상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1위의 영광을 거머쥘지? 올포원 펀챌린지 월간 챌린지 3위, 2월 올포원 펀챌린지, 상금 300만원의 주인공, 조회수 4,367회를 기록하여 유튜버 아키짱의 한국사림을 축하드립니다. 올포원 펀챌린지 월간 챌린지 2위, 2월 올포원 펀챌린지, 상금 500만원의 주인공, 조회수 6,250회를 기록한 유튜버 양코리아 축하드립니다. 올포원 펀챌린지 월간 챌린지 1위, 대망의 1위, 2월 올포원 펀챌린지, 상금 1,000만원의 주인공, 조회수 43만 5,216회를 기록한 유튜버 상액인 축하드립니다. 2024년 2월 올포원 펀챌린지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영상으로 누구나 참가 가능한 올포원 펀챌린지, 2월 시상식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셔서 총상금 4억원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